살만한 세상 소두원입니다. 우리는 문화와 역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지 않은 것들을 잃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문화재 훼손 범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숨결이 배어있는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소중한 유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화재 훼손은 단순히 건물이나 조각품이 망가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 정체성의 생명인 역사의 일부가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나가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에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이선희의 행복한 나라로 들으시고 살만한 세상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장막을 거둬라 나의 좁은 눈으로 이선희의 행복한 나라로 들으시고 이 세상을 더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한 나라로 나는 행복한 나라로 갈테야 가벼운 풀밭 위로 섹드는 초저려 누워 공장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어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너는 아이들 속이 아, 뭐 살겠어?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날 바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귀도 또 기울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찾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서 옷에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황년은 넓어요 하늘은 또 부르러요 다들 행복의 날 하러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날 하러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날 하러 갑시다 행복의 날 하러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날 하러 갑시다 고개 숙인 그대여 고개 숙인 그대여 고개 숙인 그대여 사랑이 날 떠날 때 네가 가라 장암동 내가 어제도 사건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근데 장암동에 누굴 있는데 주목할 사건 사고를 프로파일러의 눈으로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배프의 사건 수첩 매주 목요일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주 만이죠? 글쎄 말입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오시나라고 힘들으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부리나케 달려왔습니다 한 주 빼먹어 근데 교수님 말이죠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범인 그 10대 남녀가 검거되지 않았습니까? 네 16일 날 새벽에 벌어진 일이고요 17살과 16살짜리 둘이 있고 체포된 것은 수원입니다 사실 그 와중에 또 그걸 모방범 하나가 더 있었고 영추문 쪽에서 이 스프레이로 상당히 40미터 넘게 그건 심각히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인데 거기 플러스 서울경찰청 동문 쪽도 훼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형태의 반달리즘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제대로 주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반달리즘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원문상으로는 문화적 파괴 행위라고 합니다 물론 오래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공동체 선에 대한 공격입니다 일종의 공동체에 대한 반사회적인 행위이죠 주로 이제 반달리즘 서구의 반달리즘이 근대적 반달리즘은 교육제도라든가 말하자면 학교 밖의 아이들 아니면 어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육기관을 공격하고 불을 태우는 행위가 주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른 형태로 제도적으로 조직적인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테러로 파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파편적인 비조직적이고 비의식적인 형태의 청소년들에 의한 아니면 그 근처의 나이 또래에 의한 어떤 파편적인 형태의 상징자본의 상징물에 대한 공격 행위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물이 대부분 문화재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유서 깊은 문화재 같은 거 그걸 파괴함으로써 공동체한테 좌절을 주고 깊은 도덕적인 절망감을 주는 행위 그걸 포괄적으로 반달리즘적인 일탈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시스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중동에서 고대 유적 막 파괴하고 이런 것도 비슷한 이런 것도 조직적인 반달리즘인 거죠 그런데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일탈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맥락은 같은데 맥락은 같은데 그런 깊은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았을지라도 않았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공격이 되니까 반사회적인 공격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반달리즘 찾아보니까 5세기의 유럽의 민족 대이동 때 반달족이 그렇죠 많이 문물을 파괴했다 그래서 반달리즘이란 말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반달족한테는 좀 억울한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반달족이 그렇게 심하게 파괴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그쪽 서구 제국의 입장에서는 누군가한테 어떤 뭔가 뒤집어 씌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반달리즘으로 된 거지만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 또 사이버 반달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이버 세계에서도 막 삭제하고 파괴하고 이런 것도 좀 걱정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특정한 상징적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종의 표현이 미친 듯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흩어러놓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해킹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10대 애들이 왜 굳이 많고 많은 건물 중에 경복궁 담장을 이렇게 해쳤을까요? 물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누군가가 이들한테 5만 원 5만 원을 일종의 계약금으로 주고 수백만 원을 약속한 형태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밝혀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실체가 있는지 아닌지 교사인지 아닌지 그런데 사실 그것과는 무관하게 교사가 이든 교사하지 않으든 문화재에 대한 공격 행위 즉 한국 국민 한국의 공통 공동사회에 가장 심각한 도덕적인 타격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무엇일까 그게 이제 한국과 서울의 중심에 있는 광화문과 이런 형태입니다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남대문의 화제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죠 그때 나이 먹은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불을 질른 건데 그게 의도된 건 아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결과는 안고 아니에요 문화재가 훼손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대문이라든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문화재 상징적인 어떤 문화에 대해서 관리가 사실 미흡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막 들어갈 수도 있고 밤중에 거기서 노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불 지를 수도 있겠죠 먼지도 많이 쌓여서 거기서 불을 쬐다가 사실은 남대문을 그렇게 해서 분해를 하게 된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도 분명히 언급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화재라고 상징되는 하나의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의 어떤 특정한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가야 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윤리로기 기준으로 삼고 있는 어떤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행위의 결과가 그렇다 그렇게 의도하는 거죠 청취자 문자 보겠습니다 0228님 너무 어린 나이라지만 생각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쓰담쓰단님 철이 없어도 너무하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이 청소년들의 심리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제가 반달리즘이 비조직적 반의식적 비의식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 말씀드리는 것도 그럽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정치 집단이라든가 특정한 집단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불만적인 요소를 그런 공격을 통해서 대리적인 폭력을 가려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들 둘은 좀 독특합니다 수원에서 바로 택시 타고 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택시비가 대충 해도 한 5, 6만 원 들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이걸 반드시 시켰다고 하긴 좀 그렇고 누군가가 시켰다고 하긴 그렇고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것을 표출하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막 그런 거죠 스프레이를 사용한 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스프레이 잘 지워지지도 않는데 거의 염색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돌이 염색되는 수준입니다 안 지워지죠 안 지워지고 지우려고 할 때 비용이 엄청나게 됩니다 돌을 까야 되나요 거의 까는 수준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그걸 닦아내려고 했는데 어떤 약품을 써서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돼서 지금은 이 정도 했을 때는 아마도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낙서 같은 행위 이 일시적인 일탈이냐 누가 시킨 거냐 계속 진행 가능성이 있느냐 의견이 분분한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반달리즘 위반 또는 일탈 같은 경우는 누적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모방을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방을 하게 됐다가 잠시 텀을 두고 또 비슷한 행위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간헐적 누적 비주기적 누적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가 한 번 했는데 신나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럴 수도 있고 또 남이 한 걸 보고 나도 한 번 해봐야지 또 그럴 수도 있고 효계보험도 생길 수 있고 이때는 예를 들면 광화문에 했는데 사실 수원에 있는 어느 화성 어디 또 하고 이렇게 연결연결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산 같은 데가 오면 돌 절벽 같은 데다 막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많이 자기가 정으로 뭘 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데는 아주 많더라고요 한국도 좀 이렇게 중국은 워낙 또 인구도 많고 문화재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당국도 그런 범죄에 대한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오늘 주제가 조금 무거운데요 오늘은 넌센스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조금 어려웠나 싶었는데요 교수님 문제 한 번 주실까요?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과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과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문제 주셨습니다 자 힌트는 다섯 글자입니다 제일 뜨거운 과일 잘 생각해 보시고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0대 남녀 검거에 사흘이 걸렸다고 그러죠? 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16일 날 발생했는데 19일 날 검거를 하게 된 좀 오래 걸렸다는 말씀도 있는데 사실 처음에 초기에 반달리즘 관련된 범죄나 이런 쪽은 이게 좀 퇴행적이라서요 기존의 어떤 교통수단 같은 걸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범인 추적 방법은 블랙박스와 cctv와 지하철과 버스에 있는 이거를 추적 추적해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지문 관련된 게 없으니까 개인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일일이 얼굴을 확인해서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외로 오래 걸린 겁니다 보통 성인이고 만약에 카드나 핸드폰 같은 걸 썼다고 하면 하루면 나오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그다음에 나온 모방범죄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방범죄를 한 남자는 20대였죠 20대 남자 그런데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좀 치고 싶었다 자기는 그냥 예술을 한 거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변명이고 미스치프라고 하는 건 아마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우상으로 삼는 어떤 예술과 같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비슷한 형태 알리기 위해서 그런 뭐 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제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아니다 나는 뭐 이런 것도 예술이라고 본다라고 주장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죄질이 좀 나쁘네요 더 더 나쁘죠 뭐라면은 그냥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일종의 파괴도 창조다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스프레이로 인한 문화재 훼손 이게 지어지지도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복구하는 비용이나 이런 건 엄청날 것 같아요? 네 뭐 나온 거는 하루에 어떤 기기라든 거 임대료만 500만 원이고 사실 그것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들 20명 이상 그것도 벌써 지금 거의 며칠 이상씩 하고 실제로는 그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복구가 될지도 사실은 걱정이고요 그럼 총액으로 보면 사실은 10억 단위가 넘겠죠 훨씬 더 넘겠죠 어휴 그렇게나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화재 관리 당국이 피의자한테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은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현실성이 있느냐 미성년자일 경우에 미성년자한테 청구해봤자 의미가 없을 수 있고 미성년자의 부모한테 보호자한테 했는데 보호자도 사실은 본인에 대한 것을 또 재판을 통해서 민사재판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환수가 될 수 있느냐 비용은 그게 좀 걱정인 거죠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은 문화재 보호법 92조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효용을 해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사실 99조에는 이것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스프레이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손상까지는 되는데 물론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도 재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프레이로 문화재를 훼손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었나요? 네 실제 있다고 합니다 2017년도 9월에 40대 남성이 언양읍성이라는 데에 성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욕설하고 낙서를 했다가 2년형을 선고받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실형 선고를 받았군요 그런데 이게 아주 일반적인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베르린 장벽이 청계천 변에 있는 어떤 건물 앞에 일부 조금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낙설했던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는 벌금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청취자 의견을 전해드릴게요 10대들이 복구 비용을 낼 수가 있겠느냐 복구 비용이 억산일 것 같은데 복구 비용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못 받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해당 정부 예산이나 그렇죠 세금으로 가는 거죠 지자체가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상 스프레이낙서 처벌을 하도록 돼 있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탈리아 로마나 곳곳에 거리에도 문화유산이 있는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궁금한데요 사실 이런 면에서는 그런 나라도 여러 면에서 보호장치들을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접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어떤 부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호가 어느 정도 되는데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예를 들면 동대문 남대문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접근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거기에 상시적인 어떤 경비원이 24시간 순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참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예를 들면 중국 관광객들이 이탈리아라든가 아니면 프랑스 같은 데서 거기에 낙설해갖고 문제가 된 점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거기도 그렇게 해도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엄격하게 처벌하고 또 국가 간에 마찰도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도 사실은 차제에 어떤 문화재를 어떻게 외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를 둔다거나 아니면 보호벽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일종의 사실 조금 훼손돼도 상관없는 걸로 일종의 모조품 같은 레플리카 네 모조품 그런 거를 한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칙이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는 그냥 옛날 돌을 그냥 탑이나 이런 걸 그냥 놔두고 어디는 또 안에도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라 그러나 헷갈리게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피렌체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같은 거는 복제품을 갖다 세워놨죠 그런데 길거리 성벽 담 이런 거를 막아놓는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거리를 이격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런 형태 밤중에 몰래 들어가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예 초창을 세우기 전에 지금 영치후문 부분도 왜 cctv가 거기까지 없었을까 그러니까 삐잉 둘러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건 그러네요 그래서 경찰도 추적하기 좀 힘들었죠 한쪽만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지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기에 뭔가 하려고 할 때 바로 경보가 울리게 해서 바로 출동이 가능하게 하거나 그랬어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훼손된 후에야 막 찾으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넌센스 퀴즈 청취자분들이 많이들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정답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 기억하고 계시죠 과일 중에 가장 뜨거운 과일은 무엇일까요 다섯 글자 7392님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낙서하는 것은 곧 자기 부모 얼굴에 낙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요 미성년자라도 부모님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게 돼 있죠 그렇죠 부모가 난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면 또 재판으로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럼 국가가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가야 되겠죠 5445님은 문화재는 절대로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켜냅시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 처벌이 보면 문화재법 92조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고 돼 있고 99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법조문상이고 판례가 좀 나와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판례는 언양읍성에 대한 판례하고 베레인 장벽에 대한 판례 정도의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벌금과 2년 안쪽에 유기징역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 이제 벽화 그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비티라고 그리고 비슷하게 나도 예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20대 남성 그건 좀 그런 사람들 자꾸 흉내 모방범들 자꾸 나오면 큰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서울경찰청 동문 쪽에도 이걸 했다는 겁니다 네 보시면 시키면 영추문과 서울경찰청 동문은 직선 그리들도 200m에서 떨어져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건 좀 돌아가야 되면 거의 한 300에서 500 300, 400 네 500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국가를 상징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 영추문 옆에 있는 다른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거에서 할 수 있는데 네 굳이 경복궁 담장 영추문 인근과 한참 떨어져 있는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했다는 것은 그렇죠 그건 사실은 명확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교사했던 어떤 사람의 의도든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밝혀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지금 우리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눈까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하는 말씀과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6분입니다 TBS 캠페인 날씨가 추워지면 꽁꽁 어는 게 우리 손발만은 아니겠죠 영하 5도씨 이하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수도관이 얼어서 터질 확률이 높은데요 이런 동파사고를 막으려면 수도 배관을 헌 옷이나 이불로 감싸주고 계량기 암도 스티로폼 등으로 채워주세요 동파 위험이 높은 경계 단계에선 새벽이나 장시간 외출할 경우 세면대와 싱크대의 수도꼭지를 약하게 열어둡니다 관련 사고로 문의할 땐 상수도 사업본부 국번 없이 121번을 기억하세요 11시 27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고장차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방변으로 홍지문터널한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로 종안분기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대 성수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쪽으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고요 그 사이 성산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뒤로 더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는 방면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사이 또 여의도 부근과 압구정동 부근 정체고 반대 공항쪽으로는 한강대교를 조금 앞둔 지점 5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뒤로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쪽으로 도봉터널 나와서부터 중랑교까지는 정체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쪽으로 시흥요금소부근 사고는 정리가 됐는데요 시흥요금소부근 2km 정도 정체는 남아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안현분기점 부근 사고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현분기점 부근은 1km 구간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주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살만한 세상 목요일에는 베프의 사건 수첩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부에서는 경복궁 낙서 사건과 반달리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조두순의 야간 무단 외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1부에서 넌센스 퀴즈 하나 드렸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글자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배 교수님 12월 15일이니까 지난주였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에 무단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요 조두순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2008년도 12월에 안산 8세 여성 폭행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당시 조두순은 56세였었고요 정가 18범이었습니다 상당히 이 당시에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사건 이름으로 국민들의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나영희 사건이라고 나영희라는 건 그때 가명이었죠 가명이다 가명 그런데 그런 사건에 왜 피해자 이름을 붙이느냐 범위를 붙여야 맞지라고 그래갖고 논란이 됐었고요 200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전자발찌 7년 신상국의 5년이 확정돼서 당시에도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 아이의 인생을 거의 다 완전히 파괴했는데 이게 신체를 심하게 회사했죠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고 출소가 2022년 12월인데 당시에도 출소하면서 조두순이 안산 집으로 부인이 사는 안산 집으로 들어갈 때도 논란이 많았죠 거기로 못 들어온다 안산 시민들이 반발 심했죠 그렇죠 사실은 누구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안산 시민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도 남죠 그런데 문제는 조두순한테 부과되어 있는 전자발찌 7년이 뭐냐면 야간 외출 제한 그러니까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시간대 이후에는 야간에는 집 안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나오게 되면 그걸 위반하게 되면 다시 또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상황에서 안산시에서 그리고 법무부에서 잘 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조두순이 자기 집 밖을 나와서 근처에 있는 초소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돼서 문제가 낮에는 돌아다닐 수 있는데 저녁 몇 시부터죠? 9시부터입니다 9시 이후에는 못 나오는 거죠 못 나오게 되는 거죠 새벽까지 왜냐하면 범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걸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시기 이런 거죠 문 밖을 나오자마자 뭔가 이게 탐지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전자발찌가 띠띠띠띠띠 하면 당국에서 알고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제센터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밝혀진 사건이 아닙니다 뭐냐면 나와서 한참 떨어져 있는 초소에 근무하기에는 경찰한테 들어가서 일종의 상담을 한 겁니다 경찰 초소에 가서 사실 그런데 경찰 초소 말고도 조두순 만을 위해서 안산시에서 비용을 내서 1년에 10억이라고 합니다 일반 청원경찰이라든가 초소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거기가 아니라 경찰 경감이라고 하는데 일반 경찰 초소 거기 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찰도 소중점 당황스럽기도 하고 돌려보내대던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달래갖고 돌려보내려고 했었는데 조두순이 못 들어가겠다 왜냐 자기 부인과 싸워서 나왔다 이런 얘기하면서 못 들어가겠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호관찰소 탐지센터에서 알게 되면서 이제 사건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오자마자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잡담하고 일반 경찰 초소에 가서 얘기하고 를 동안 그럼 몇 분이 지난 다음에 알고서 이제 온 건가요 30분에서 40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30분에서 40분 동안 조두순이 자기 집 밖에서 경찰 초소를 안 가고 다른 데를 돌아다겠다 거기서 만약에 이 조두순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갖고 청원경찰이라든가 초소 만들어놨는데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리고 관제센터는 뭐 했으며 보호관찰소는 뭐 했으며 그럼 그가 차고 있는 이 전자발찌가 무슨 소용이냐 이게 사실은 논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에서야 이제 경찰이 달래갖고 보호관찰소 출동해갖고 데리고 들어갔지만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하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3년 전이었죠 20년 12월이니까요 출소한 게 그리고 안산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신상 정보 이게 다 공개되고 전자장치 발찌 부착하고 그리고 전담보호관찰관을 안산에서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1,400명 중에서 골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4시간 1대1로 전담보호관찰한다 그리고 또 5년간 성범죄 공개하고 7년간 전자발찌 집안에 재택감독장치도 있고 이게 다 법원에서 정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9시 넘어서 나왔는데 그냥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경찰초대 가서 답담이나 하고 그게 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분에서 누군가가 법무보든 안산시든 경찰이든 답을 내놔야죠 뭐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뭐가 미비했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다 퇴근하신 건가 그건 아니죠 담당관들이 왜냐하면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기사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안산의 전임시장으로 알고 계신데 여러 가지 약속도 많이 하셨고요 지금 나오는데도 조두순 집 근처에 무려 34개 혹은 44개의 CCTV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럼 그 CCTV가 있는데 그걸 만약에 봤다고 하면 나오는 걸 확인했어야죠 아무도 보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CCTV 그럼 야간에는 확인 안 하고 주간에만 아니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돼야죠 그렇죠 그리고도 사실은 24시간 감시해야겠다고 본인 법무부 아니면 담당 기관에서 얘기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위험한 범죄자인데 위험한 보호관찰 대상자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참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안산시에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해명이 안 나오고 있으니 지금 걱정이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답변이 궁한 모양이죠 그러면 이제 좀 이런 거죠 회식들 가셨나 이게 그러면 이렇게 24시간 관리 못한다 힘들다 그러면 다른 어떤 대안을 주민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거소를 설득해갖고 외곽으로 어떻게 했든가 이런 어떤 무엇인가 안산시민들이나 시민들이 안심하게 답을 내놔야 되는데 이 답 자체가 궁한 것 같습니다 그럼 조두순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10억 원이 넘어요? 네 그게 이제 보도가 된 바입니다 이번에 알려진 거고 청원경찰 3명 고용하고 초소 짓고 cctv 달고 기타 그 근처에 집중시켜놨으니까요 그 정도 들죠 당연히 인건비도 인건비 다 감안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그걸 언제까지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 상태에서 7년간 전자배치 불착 정도라면 7년 후에는 그러면 안 할 건가 그러니까 전임 시장 때 조두순이 안산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도 반대가 심하고 시민들이 싫어하니까 이런 대안을 내놓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면서요 지금 네 그 시장님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심을 가져계시겠지만 가져계시겠지만 그 15억 원씩 계속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게 너무 세금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대안을 아니면 예를 들면 다른 형태의 부분을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다른 공간에 옮긴다 한들 그쪽에서는 원하겠냐 이 말입니다 자 안산시민 한 분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산시민입니다 조두순은 법무부와 경찰의 감시 소홀이나 법적 조치가 잘못된 것이지 안산시 행정부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요 안산에서는 조두순을 안산으로 보내지 말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안산에서 10억을 투입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안산에서 그 시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법무부나 경찰이 아니고 안산시가 예산을 별도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라고 이번에 찾아간 초소도 청원경찰초소는 안산시가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일반 경찰초소를 찾아간 거죠 물론 제가 다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의견을 주신 분들은 물론 맞습니다 사실은 책임은 법무부가 져야 되고 그러지만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안산시의 몫이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말이죠 조두순이 모든 감옥살이를 통해서 법에 대한 처벌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다 받았으니까 법적으로는 일반 시민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 사람이 밤에 나오고 아닌 거 이런 거를 다 챙길 책임이 있느냐 왜냐하면 보호관찰 말하자면 보호관찰이 부과됐고 7년 동안 전화점할지 부착이 됐기 때문에 7년까지는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무부 책임이냐 안산시 책임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사실은 실제로는 법무부가 주 책임이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 건 시민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칙상으로는 법무부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 공무원들이 보호관찰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협조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안산시의 의뢰한 거나 비슷한 형태가 된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안산시가 또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섰고 전임시장 때 그렇게 된 거죠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도 투입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집으로 나온 이유가 조두순이 와이프하고 부인하고 싸워서 나왔다 그건 본인 핑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싸웠다 한들 본인한테 부과된 법적인 의무는 해야죠 그걸로 어기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이 사실을 알고 사실 동네 주민들도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시는 건 맞는 것 같고 여러 인터뷰를 보면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몇몇 인터뷰를 보니까 좀 걱정반 이렇게 되는데 대놓고 또 이렇게 인터뷰 하시기 좀 그러신 부분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벌써 몇 년째입니까 9시 이후에 외출을 못하게 되는데 이걸 어겼다 지금 불구속 기소 상태라고요 요건과 관련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어긴 건 맞고 그것은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통 그런 형태 되면 조사를 다시 받아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겠죠 기소 상태인데 실형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벌금형 정도가 보통의 이전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정도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잘라버리고 그런 범행도 왕왕 있는데요 외출하기 위해서 사라지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벌금형에 그친다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또 엄하게 처벌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양형 미국 같으면 그냥 감옥에 잡아넣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법정형이 있고 양형이 따로 있기 양형 위원의 양형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관례상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지금까지는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위험한 사람이 그랬을 때 벌금이 가볍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 자체의 행위 자체가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 범죄라든가 그렇죠 그다음 행위의 어떤 예비 동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형태의 행위를 규율하고 관리하는데 우리의 법무부에서는 사실은 좀 물론 이제 인력난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서의 보호관찰관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관리 대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우리은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법무부의 얘기고 실제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선 일단 공포감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과제는 과제죠 그러니까 이런 솜방망의 처벌이 재범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형법 자체가 지금 미국 유럽보다 조금 약한가요 처벌이 그러니까 법률적인 법정형은 그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적용은 여러모로 사실은 예를 들면 징역 5년이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그 정도라고 하면 집행유예도 많고 벌금에도 많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벌백계라고 하는 것이 법정형으로 따져지는 것이 아니라 양형 기준으로 따져지니까 양형 기준은 대부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5년 이상 징역이다 그러면 제일 약한 5년이나 6년 때리고 거기다 집행유예도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반 감경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벌금형으로 그만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사법체계 자체는 공급자 중심입니다 공급자 중심입니다 공급자 말하자면 수사기관 기소기관 사법기관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서구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사법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차제 형법을 조금 바꾸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형법은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조선 형사령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형사령을 기초하고 있고 거기에 일본 관련된 걸 가미해서 하기 때문에 잘 안 맞다는 얘기가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철학을 바꿔야 될 것인가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범인만 봐주고 피해자는 안 봐줘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판사님이 갑자기 확 형량을 높일 수 없는 거는 어떤 꾸준히 유지해왔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라든가 법적에가 함께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시각 11시 46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에 사고가 좀 많습니다 지금 성산 쪽으로 기름 부근에서 사고 나서 1차로 맞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북부간선도로 묵동부터 종안분기점 지나 내부순환로 기름까지 사고 구간까지 비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홍지문 터널 안에서도 전 시간에 발생했던 사고 때문에 성행되고요 올림픽대로와 분당수서로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 쪽에서 사고가 나서 현재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이후로는 한강대교 조금 못 간 곳에 서 있는 고장차 때문에 동작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또 분당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조금 지난 지점 3차로 쪽에 승용차길이 부딪혔고요 복정부터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도 현재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조두순의 마지막 범행 있잖아요 그 엽기적인 8살 여아 성폭행 사건 그때 12년에 선고가 내렸는데 그것도 좀 짧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범죄 저질렀다고 감형해 준 거였죠 맞습니다 형법 10조 2항에 의해서 당시 이건 지금은 개정됐습니다 말하자면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가 됐을 때 의사결정이나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이 주치 감경이고요 이 저항 때문에 당시에 국민적 공본이 있었고요 그 뒤에 이 부분은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됐죠? 말하자면 이거를 감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삭제해 버린 거죠 문제는 그런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그런데 이제 법상만이 아니라 법은 분명히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관들의 어떤 판결까지 바꾼 건 아닙니다 주치 감형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관행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명문으로 판결문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이제 맥락적으로 읽어보면 아 요거는 감형해 준 거네라고 느끼는 여러 가지 조항 판결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죠 술이 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신이 똑바로 차려야 된 상태가 아니니까 좀 봐줘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행을 하려고 술을 먹었다고 하는 그 주장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하려고 술을 먹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범죄자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하려고 술을 먹은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감형해주면 안 되죠 그런 걸 그때는 일률적으로 가까이 케이스마다 적용을 못한 거죠 아까 일본법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이 독일 형법을 많이 참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국은 일본 형법을 많이 갖다가 차용했고 그게 조선 형사령이 되는 거죠 식민지 시대에 그런데 일본이 독일 거를 베낀 이후에 독일에서는 만취자도 똑같이 퍼벌한다고 이렇게 바꿨다면서요 독일은 만취 범죄 증가를 우려해서 만취자 책임을 면책해 주지 않고요 처벌을 합니다 완전 명정죄라고 1933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오히려 또 독일법을 참고한 일본은 주치감경을 해 주는데 사실 지금 일본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만 가장 늦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건 논란이 있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아동성폭력범 같은 경우에는 출소한 후에도 보호수용을 좀 해야 된다 일정기간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입법 추진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반발을 했고요 많이 반발을 했고 그래서 국회에 논의 한 번 없이 폐기가 됐고요 범인의 인권 출소한 사람의 인권에 대한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조두순 출소 이후에 여론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호수용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그런데 또 여러 시민단체에서 어떤 형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고 인권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논란이 돼서 사실 멈춰 있는 상태고 이번 총선 때도 분명히 보호수용제는 논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의 의견 좀 보겠습니다 법을 어겼으면 감옥에 다시 보내야지요 왜 세금을 계속 쓰나요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시고 30분 40분 나와서 돌아다녔을 정도면 충분히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시간이었는데 보호관찰서는 뭐하고 있었나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조두순이 형량이 낮아서 빨리 나온 것이죠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과 당첨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000도 복성합니다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1000도니까 관계 뜨겁죠 정답은 맞춰 붙여진 분 많은데요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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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thank you